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아, 배고파. 아유, 오셨어요? 어? 나이방. 어? 아, 나이방. 자, 우리 안주들을 한 번. 수육 때리자. 야, 민물수육장이 있어. 얼큰한 국물 하나 있어야죠. 나이방. 네네, 도룡님. 그, 여기 옥육전 하나. 알탕 가능하시겠는가? 네. 알겠고. 연출자 양반은. 아, 연출자 양반은. 지경이 왔는데. 저 4개 음식에 관한 어울리는 안주를 드실 거잖아요. 네. 국민적으로. 아니, 이게 신소육이요? 그래서. 도선생님은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 아니요? 형이 하는 건 먹는 거 아니야, 먹는 거? 그게 뭐가 잘못된 거지? 도선생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? 더 형? 더 형? 더 형, 더 형. 형으로 없어요? 시작. 어, 세네. 갑시다요. 오른쪽 사람이 한 대 때리는 거예요. 아, 그러소? 그러면. 근데 소. 그렇게 하는 거 써야 돼요? 그 말씀을 해야 하는 거. 쓰고 싶소. 알겠어, 알겠어. 막걸리와 어울리는 궁합의 안주 육전. 와. 철입. 잠깐 사진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기종이 뭐요? 하나, 둘, 셋. 한잔하자. 이게 김치요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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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주 좋은 사진들이요. 인정, 인정. 잘 어울린다. 음. 음. 으음. 매운맛은 이 닭쥐에. 눌러주는. 눌러주는. 와. 미리. 네, 추천을 좀. 주문을. 주문을 빨리 해야. 오케이, 오케이. 빨리. 아, 되게 근데. 아, 되게 정직하다. 아, 참. 되게 정직하다. 형은 영어 말고 다른 거를 제안을 둘까? 괜찮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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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소속돼 있는 거기 이름이 뭐요? 수만. 수만 기획. 수만 기획 아니야? 수만 기획. 수만 기획. 수만 기획. 형, 근데 그래서 그건 뭐 하차한 거예요, 제대로? 어떤 거? 프로그램. 아, 씨. 아, 쎄다. 오. 먹대? 안주로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. 안주로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. 맛있다. 오, 좋은데?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. 잘 어울려. 이게 다인데. 이 소스. 아. 이거 쎘다, 그렇지? 뼛소리였어, 그렇지? 뼛소리였어. 자, 다음 알탐화카신으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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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이나무. 내가 보기로는 여기도 향이 달잖아. 그 명이나무이는 특별한 향 있죠. 이거 아마 혼합으로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해. 아이고 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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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쎄다. 근데 나는 이 술은 맛없는 안주가 없을 것 같은데. 이제 더 수가 세니까 솔직히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. 탄수화물 영어 아니지. 안 되는 거 있어요. 안 맞아.